와! 와~~야야야 야 요기 빡세다! 야 시조 좀 어려워요 펜데르바체 어디 가나요 펜데르 바체의 프랑크푸르트 올림피아코스 오~~ 자, 여러분 어.. 이제 컨퍼런스 리그까지 모두다 어.. 주추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룰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유로파리그 조별리그가 빡세졌죠 컨퍼런스기가 생기면서 그렇게 된 건데 중요한 룰이 유로파리그가 토너먼트가 16강이에요 16강부터 스타트를 해요 32강부터였잖아 16강부터 스타트를 해 그래서 8개 조회에서 1위팀이 다이렉트로 16강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8개 팀이 들어갔고 8개 자리가 남아있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팀을 어떤 식으로 정하냐면 유로파리그의 2위팀이랑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3위팀이랑 붙어요 그러니까 상위 대회에 3위팀이랑 2위팀이랑 맞붙는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3위팀이랑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2위팀이 붙고요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3위팀이랑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2위팀이랑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홈앤어웨이 플레이오프를 한 다음에 토너먼트에 들어가는 이제 그 어기가 이제 나머지 16강 8팀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 이제 조별리그 유로파가 좀 빡세진 게 1위를 안 하면 상위 대회에서 내려오는 3위팀이랑 붙어야 되잖아 그럼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1위는 꼭 해야 될 것이다 유로파리그 타이틀을 노리는 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뭐 조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빡세게 보이는 조는 B조 모나코, PSV, 소시에다드,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스터름그라츠라는 팀이라고 하는데 봐봐 이게 이렇게 이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 여기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1위 한 팀만 다이렉트고 나머지는 챔피언스 3위팀이랑 붙어야 된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게 쉽지 않다 이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C조에서는 나폴리, 레스터시티, 스파르트크 모스크바, 그 다음에 레기아 바르샤바잖아요 아무래도 나폴리랑 레스터가 강력해 보이긴 하는데 이 팀들이 1위를 못해서 2위를 했을 경우에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3위팀이랑 붙는다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쎄 보인다 아 쎄 보인다가 아니라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조는 라치우,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마레세우, 갈라타사라 여기도 빡세죠 그리고 G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쿠젠, 셀틱, 렐베티스, 그 다음에 프렌치 브라시 여기 헝가리 팀이죠 여기도 빡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김민재 선수, 페너바체가 소속된 D조를 봐야 되는데 올림피아 코스, 뭐 대단한 그리스의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리그나 어쨌든 상대를 굉장히 좀 골머리 아프게 하는 특히 아스날도 좀 많이 당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난 시즌도 압도적인 그리스 챔피언이었습니다 성점이 90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프랑크프루트 이번 시즌은 뭐 1무1패인데 지난 시즌 리그 5위였어요 프랑크프루트 볼프스프르크의 감독이었던 오스트리아의 글라스너 감독이 이번 시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프랑크프루트 하면 지금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집중되는 이슈라고 한다면 또 프랑크프루트 팬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에서 집중하는 어떤 부분은 아마도 이 파트겠죠 일본 선수 둘이잖아요 사간도스에서 뛰었었던 96년생의 미드필더 카무라다이치 이 선수는 팀 내에서도 아주 뭐 괜찮은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원이고 그 다음에 이 선수는 다들 아시죠? 하세베 마코토 하세베 마코토는 우라와에서 독일로 넘어와서 10년 넘게 분데스리가에서 생활을 한 선수 아니에요 84년생 베테랑인데 이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도 저는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레전드 중에 한 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일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김민재와의 격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엔트워프 같은 경우는 벨기에 리그에 소속된 팀이라는 거 아실 거고 최근엔 이재익 선수가 있었고 그 전에 신영록 선수 있었고요 그리고 남궁도 설기현 이런 또 코리안 리그들도 몸담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 쉬워 보이진 않아요 펜데르바체가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쉬워 보이진 않는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컨퍼런스 리그 우리가 여기서 세 팀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조상황은 이래요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역시 쏘루미인이 속해 있는 토트넘의 조인 G조 그리고 홍현석 선수 홍현석 선수가 소속돼 있는 라스클린치의 오스트리아 팀입니다 A조 그리고 무리뉴의 로마가 소속돼 있는 C조 정도만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G조는 스타드렌 이거 ECD에서는 안 걸리는 게 나은 팀이 일단 걸리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테세 에르드비지의 비테세고요 그 다음에 NS모라라고 슬로베니아 팀인데 이 팀은 저는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만 지난 시즌 우승팀이야 뭐 어쨌든 우승팀이라는 거는 뭐 쉬운 상대로만 치부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우승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리그강 6이었고요 이번 시즌 리그 3경기 1승 2무를 기록 중인데 다들 알고 계시는 카마빈가 카마빈가의 소속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벨기에 대표팀에서 또 아주 과감하고 저덜적인 돌파를 보여줬었던 제레미도쿠 그리고 밀란에서 활약했었던 은바에 니아 이런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비테세는 네덜란드 LNB2 소속인데 지난 시즌 리그 4위 아약스 PSV 알크마르 다음에 비테세였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는 게 사실 우승을 해도 유로파리그 진출 티켓을 준다는 어떤 사실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기는 하잖아요 다만 저는 그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에게 저는 부족한 게 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로피라고 생각해요 메이저 트로피 FA컵이라도 좋습니다 리그컵은 저는 조금 밀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FA컵 그 다음에 유에파 대항전 리그 우승이잖아 뭐 우리가 까놓고 얘기합시다 리그 우승 어려워요 그러면 제외 FA컵보다는 그래도 유에파 대항전 물론 이 컨퍼런스 리그라는 어떤 대회가 이제 신설된 대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에파 대항전이긴 하고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초반부터 이쪽에 힘을 쓰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버려서 일정을 수월하게 가자라고 얘기하기에도 토트넘이 타이틀이 필요한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초대 우승팀이라는 또 이걸 세울 수도 있고 뭐 그 아 이게 뭐 이게 그냥 혼자 뇌뇌망상입니다 소니가 얼마나 좀 첫번째라는 기록을 토트넘과 관련된 그런 거 많이 세우고 있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토트넘이 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데 득점왕이 뭐 손흥민이라거나 이러면 그것도 엄청나게 의미있는 기록이긴 하잖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소니를 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초반에는 완전 로테이션을 돌리다가 어느 타이밍부터는 또 타이틀을 딸 수 있다고 가시권에 들어가면 좀 쓸 수도 있겠지만 여튼 그래서 저는 막 이거 처음에는 야 유로파 컨퍼런스를 우승해서 유로파 티켓 이거는 버리는 게 낫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트로피가 필요한 팀에게는 또 저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충분히 부여드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홍양석 선수는 99년생에 울산현대 그러니까 현대고 울산현대에서 이제 넘어간 선수거든요 미드필더고 컵대회도 이미 출장을 한 바 있고 컨퍼런스 리그 예선에도 출장을 했고 리그에서는 지금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마카비 텔라비브 이 팀도 간혹가다 유에파 대항전에 우리 눈에 좀 보이는 곳에까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알라시커트라는 팀이랑 헬싱키 핀란드 헬싱키까지 이렇게 좀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내 유럽 지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거 같아 뭔가 딱 느낌이 길어보여 이동거리가 이동거리는 H조 장난 아니지 않나요 카라박 그 다음에 이 바지를 딴 스위스고요 카라박 여기도 빡세잖아 거기잖아 그 아즈르바이잔 그 다음에 여기 카이라트 여기는 카자흐스탄이고 그 다음에 오모노이야 여기는 키프로스 이쪽도 굉장히 좀 긴거 같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뉴의 로마는 C조에 소속이 되어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루한스크 그 다음에 불가리아 CSKA 체스카 소피아 그리고 노르웨이의 보드의 글림트라는 팀인데 여기는 나는 생소한 팀이긴 해요 근데 거기서 위에 꼭대기에 달려있더라고 이동거리가 고세 고대요 이런 어떤 그 예전에 유로파리그 조별리그도 보면 와 여긴 너무 빡센데 막 그 주헌이 형 하이라이트 중계하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흰공을 쓰고 있는데 공이 없어졌다 그러고 그런 얘기했다고 그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우리 또 김민재 선수가 소속이 된 펜데르바체라거나 소니가 소속이 된 토트넘 그리고 또 린츠 또 무리뉴가 어떤 식으로 대회를 또 펼쳐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의 포인트가 있는 유로파리그 그 다음에 컨퍼런스 리그 조추첨이었다 중요한 것은 바뀐 룰 상위 대회 조별리그 3위 팀과 조별리그 대회 2위 팀과 16강을 진출하기 위해서 홈어웨이 플레이 유프로 붙는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